한입분의 성공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이 멤버들이 다 있어야 되고 멤버들이 다 가죽이랑 타이트한 걸 입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약간 이게 좀 쓰러내리는 안무들이 많아가지고 그쵸? 약간... 한입스요? 아! 냥! 어... 하... 냥이 제일 힘든 것 같다냥? 어쨌든 한입분... 이거는 맞는 걸로 한다냥? 가겠다냥? 하.. 이번에는 그러면 이걸 해보겠다냥? 넌 뭐야? 아니 근데 너무 나한테 오늘따라 춤을 많이 시키는 거 아니냐냥? 요새 딱 가지고 슬이풀은 냥! 아아아아아아아아 자 뭔진 모르겠지만 2배속 댄스는 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냥 근데 무슨 노래가 나오지? 음악냥? 그 누구로 너를 모두 사랑할 수 없기에 그리베 나 혼자씩 돌아올걸까 그대 손을 못 내는 거야 만난다 너 없이 못한다는 것을 그리베 왜 이렇게 잘했어? 안녕! 에이 내가 알겠어 야 내가 그래도 말이야 2PM으로서 내가 네 동시에 아이들 몇 년에서 살았는데 이걸로 보내줄 수 없다면 하나를 더 준비했다고 내가 말이야 2PM이라나? 밥당 없다 자 2PM 노래 하나 더 해봐줘 2PM